조나단 하이트 작가님 인터뷰 영상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요 댓글들 중에 인텔리안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 궁금이분들이 진짜 똑똑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댓글 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음 왜? 위험하다고 사다리 타는 높은 놀이시설 다 없앰 뱅뱅이 같은 거 없앰 비위생적이라고 모래 없앰 이제 놀이터는 유아 놀이시설 수준이 돼서 7살까지만 재밌음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은 다 사라짐 모두들 방향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서 친구 만남 현실 친구 사귀려면 학원 보내야 한다는 말까지 있음 저는 이거 보면 실제로 조나단 하이트 박사는 미국 기준으로 책을 썼어요 속으로는 에이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댓글을 보고 되게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이 조나단 하이트 박사 책을 보면 그 뱅뱅이가 나와요 그리고 아래 이렇게 놀이공원 가가지고 이 뱅뱅이를 타는 거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 위에 있는 뱅뱅이가 훨씬 더 교육학적으로 볼 때 좋은 뱅뱅이래요 왜냐하면 저 뱅뱅이에 애들이 쭉 밀려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럼 누가 돌려요?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발구르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한 명은 다른 아이들이 즐겁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야 돼요 옆에서 그러면 그 친구가 한 번 뛰고 나면 그 친구는 다음에 타고 또 다른 친구가 그 다음엔 뛰어야겠죠 그러니까 동력을 커뮤니티 안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명씩은 희생을 하면서 나는 재밌지 않은데 힘을 써줘야 모두가 같이 놀 수 있는 사회성을 배우는 도구일 수 있는데 우리도 이거 타다 많이 다쳤잖아요 저도 이거 타다가 몇 번 넘어져가지고 빨간약 바르고 추억의 빨간약 했는데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알아서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때요? 돈을 지불하면 누가 돌려주죠? 굉장히 다르죠? 돈이 없는 사람은 삥삥이를 경험 못하고 돈이 있으면 남이 돌려줘 굉장히 굉장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LMS니 심하면 구토한 친구도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였어요 한 번은 이거 타면 삥삥이 타면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잖아요 기울어지면서 분명히 내 머릿속에서만 기울어졌는데 뭔가 기울은 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느낌 나잖아요 저거 타면 그래서 혼자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돌려주면은 너무 빨리 돌려가지고 난 이제 멀미가 나니까 혼자 막 뛰어가지고 돌린 다음에 이제 혼자 매달려 있으면서 버티기 연습하고 이랬던 기억도 있네요 한국 아파트에서 저런 노인 만들려면 스카이나 하버드 출신 의사 변호사 같은 엘리트 부모들이 진두지위에서 움직여야 할 듯 평범한 부모들이 하자고 하면 너 못해? 라고 무시부터 할 게 뻔함 요 댓글은 조금 인터뷰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컨텍스트가 필요한데 조나탄 하이트 박사가 너 혼자 부모로서 애한테 핸드폰 쓰지 마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딴 애들이 다 핸드폰 쓰면서 놀고 있으면 니네 애들도 핸드폰 쓰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단지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은 핸드폰 안 쓰고 애들끼리 모여서 노는 날이에요 라고 아파트에다 공고문 붙여놓고 너가 한번 주도해봐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오히려 이런 거 만들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아파트 최소한 같은 복도에 사는 엄마 아빠들은 서로 알고 지냈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우리 집에 엄마 없으면 엄마 어디 있어? 그러면은 어 엄마 늦으니까 그 401동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거기 가서 좀 있어? 그러면 엄마가 갈게 그러면 그냥 거기 가서 놀고 있고 그런 시절에는 오히려 이런 모임을 학부모들이 만나가지고 오히려 나이즈 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세이프티즘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조나탄 하이트 박사가 말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소셜 트러스트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른들끼리 서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어 이웃집에서 놀고 와 그랬는데 지금은 어 이웃집에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내 애한테 뭐 잘못된 거 먹이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서로 어른들이 못 믿는 게 아이들의 자유를 뺏긴 가장 큰 이유다 언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아이를 해코지라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나 어른들도 왜 서로 못 믿게 됐을까요? 어른들이 서로 못 믿게 된 이유는 미디아의 발전 때문에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아동대상 범죄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유형을 그러니까 안심을 못한다는 거죠 범죄율 자체는 옛날에 훨씬 높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극악무도한 범죄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심지어는 뭐 독일의 어떤 시골마을의 어떤 삼촌이 조카한테 뭔 이상한 짓을 다 알아요 우리가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다양한 안 좋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서로를 못 믿게 됐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전 알고리즘 기능을 끄고 켤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모든 알고리즘이 들어간 서비스예요 생각을 조종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요즘입니다 생각을 조종하고 있죠 그게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역활용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역활용하냐면은 유튜브에 계정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각 계정으로 다른 관심사의 거를 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뉴스만 계속 봐요 그걸로 그럼 프랑스 뉴스 좋은 게 계속 저한테 추천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좋은 예능을 보고 싶다 그럼 그건 또 딴 채널이고 그럼 이제 뭐가 좋으냐면은 내가 프랑스 뉴스를 보러 갔다가 갑자기 뭔가 스탠덮 코미디에 빠져가지고 토끼굴로 들어가서 못 태어나오는 이런 건 좀 방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 핸드폰에는 일상적으로는 모든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전부 다 로그아웃돼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정보를 찾아볼 때는 로그아웃된 상태에서 정보를 입력해서 찾아보고 뭔가 레커멘데이션을 받을 때는 어떤 카테고리의 레커멘데이션을 받고 싶으냐에 따라서 계정을 따로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이후로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훨씬 더 유익하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고고고님처럼 아예 추천 안함 설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랜드킴님처럼 알고리즘이 도움이 되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관호동에 시달리는 한국 부모들은 육아의 용이성을 위해 3, 4살부터 아이패드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부터 가장 큰 문제며 SNS는 단지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걸 역량을 가진 부모나 교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일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그렇잖아도 육아하기 힘든데 아이패드 보면 애가 그나마 30분 40분이라도 조용했는데 그걸 뺏는다 이거 불가능하겠죠 아마도 그리고 SNS는 단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 말도 맞긴 한데 이거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누가 알까요? 그러니까 한국 어른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알아요 SNS 제대로 사용하는 법?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하잖아요 생긴 지 한 15년밖에 안 된 기술인데 이걸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누가 알겠어요 대체로 어떤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면 한 세대 정도가 그거를 쓴 다음에 나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그걸 그렇게 써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반성이 있고 성찰이 있고 철학이 성립돼야 되는데 이거 나온 지 15년밖에 안 된 기술인데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 같습니다 자 다음 찬반토론을 좀 가볼게요 이 댓글 중에서 저는 좀 같이 찬반토론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문철TV 스타일로 예스 노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모든 학교에 1인 1패드를 주는 등의 정책이 추진될 거라는데 과연 맞는 방향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투표 디지털 교과서 찬성 반대 자 여기 제가 양쪽 의견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대는 디바이스 중독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 옆에 친구들이랑 놀 시간에 또 디바이스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어렸을 때부터 지나친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고 이런 거 좋냐 이런 거 당연히 있고 근데 찬성은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애들 디지털 세계에 살아야 되는데 일찍 가르치면 좋은 거 아니야? 인쇄라는 게 처음 발명됐을 때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됐어요? 문명줄 낮은 나라가 강대국이 됐잖아요 글자가 도래하니까 글 잘 쓰는 애들이 강대국이 됐다면 지금 디지털로 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대면 당연히 디지털을 네이티브처럼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나라에 많아야 국가적 경쟁력도 생기고 얘네도 나중에 돈 잘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막지 못한다는 생각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패드는 안 읽혀요 그것도 맞아요 실제로 패드와 종이책의 학습 능력을 비교한 연구도 굉장히 많은데 패드는 글이 움직이잖아요 책은 내 눈이 움직이고 근데 내 눈이 움직이는 거랑 글씨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랑 굉장히 머리에 저장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배워도 종이로 배우는 게 패드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종이 넘기는 맛을 모른다는 게 저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게 되는 건 솔직히 그 손맛이라는 거 있잖아요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이 손맛을 느껴가지고 테니스에 빠졌다 이런 것처럼 책을 좋아하게 되는 것도 대체로 막 북카페의 분위기 표지를 위해서 느껴진 어떤 질감 커피랑 책 같이 들고 있고 인스타도 찍고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독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낭만은 많이 파괴를 하죠 자 그런데도 70%는 반대를 했어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는 찬성 의견이 많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항상 뭐든지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걸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찬성이 많을 줄 알았는데 반대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식당에 아이가 운다 스마트폰 준다 안 준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애가 갑자기 울고 있어요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종업원도 갑자기 딱 음식을 나려다가 자 준다 안 준다 계속 운다 으게 음식점 떠내려가요 그 눈총 견딜 수 있습니까 데리고 나간다 안 줘도 달랠 수 있어요 존경합니다 하하하하 아들 미혼이신 듯 식당을 안 갑니다 아 근데 식당 가는 것도 저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파리나 뉴욕 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린 애들도 꽤 이렇게 포멀한 식당에서 앉아가지고 식사할 줄 아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갔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데리고 나간다 이론은 안 주고 현실은 줌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결국 이은경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준다고 다 그러겠지 근데 그 울음이 터져나오는 순간 그 사람들의 시선이 나한테 집중되는 순간 아 이게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가 좀 어떤 얘기를 해보고 싶냐면 우리나라가 점점 아이를 안 낳잖아요 아이가 없는 공간은 깨끗하고 상쾌해요 울지도 않고 애들이 떠들지도 않고 뛰어다니지도 아니까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익숙해졌어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가 워낙 한국에 없기 때문에 아이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카오스를 사회적으로 점점 못 받아들여주는 거 같아 몇 달 전에 제가 중동에 갔다 왔는데 중동은 출산율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카페에 가든 음식점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냥 애들 뛰어노고 있고 소리치고 있고 울고 있어요 그냥 그게 인생의 사운드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애가 운다고 그래가지고 민폐해요 애 좀 조용히 하게 하세요 어디서 애가 우는데 왜 데리고 와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내가 어렸을 땐 그런 것 같았는데 언제부터 애가 울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조용히 시켜야 된다라는 인식이 퍼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출산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애기가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티가 된 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쳐다보면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빨리 해결이 되는 게 아이패드 이런 식으로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만약 스마트폰을 뭐 아예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럼 몇 살부터 줘야 된다 고1 중학교 들어가면 14 대학생 6세? 진짜요? 대체로 2, 2, 3, 4인 것 같아요 2, 2, 3, 4, 2 16살, 14살 보겠습니다 14살 이상이 60%가 나왔네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조나탄 하이트 박사가 이 얘기를 했어 책에 자기는 사회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론을 제시할 때 이게 사회에서 먹힐지를 먼저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 사회적으로 먹힐 나이가 언제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넘어갈 때쯤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 맞네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를 해보면 소셜미디아는 21살 알코올 마시는 미국에서 나이와 비슷한 나이에 줘도 정신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안전한 나이라는 건 없는데 소셜미디아는 알코올이나 담배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네 자유니까 하는 나이가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부모들 학생들 자신이 동의할 만한 나이에 줘야 되기 때문에 14살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게 SNS는 중독이다 또는 삶을 윤택하게 돕는다 왜냐하면 저는 SNS를 통해서 제일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레시피 찾는 거 투르키에를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와 투르키 음식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투르키 음식은 뭐 예를 들어서 이시칸더케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먹고 너무 맛있어 근데 한국에 이시칸더케밥을 대대로 해주는 할머니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레시피를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보면 이시칸더케밥 만드는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따라하니까 70%는 비슷하게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좀 유용하게 쓸 수도 있지 않나 살까 말까 하는 상품이 계속 뜨는 거는 굉장히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는 경우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미 산 게 자꾸 뜨더라고 운동화를 사고 나면은 이미 샀어 운동화만 안 한 달이 뜨고 휴가 갔다 오면은 이미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도시 호텔이 계속 뜨어 세렌님 보고 있는 터키 사람 갑자기 뿌듯 그나이든 자 이거는 중독이다 아니다 반만 갈리네요 한 50%에서 왔다 갔다 SNS 탈출하려고 인스타 지웠는데 카카오톡 펑을 하네요 탈출하고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많이 봐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로그아웃 해놨어요 근데 인스타그램 로그아웃 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네이버에서 클립을 출시했어 분명히 나는 유용한 정보를 검색하러 들어갔는데 한 20분 순삭된 상태에서 어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이런 게 말아지더라고요 윤택하게 해주는데 중독인 것 같아요 저게 정답이죠 다음 코너는 무비 페어링입니다 지난번에도 했던 것처럼 불안 세대를 읽고 함께 보면 좋을 영화를 페어링 해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 제니퍼 로렌스 주연의 No Hard Feelings 악감정은 없지라는 영어 표현을 가진 이 영화인데 왼쪽에 있는 제니퍼 로렌스가 메디라는 캐릭터고요 오른쪽에 퍼시라는 캐릭터는 온실 속의 화초로 전한 Z세대 청년이에요 메디는 오프라인 경험이 굉장히 많은 애인이랑 굉장히 연애사도 많이 겪고 경험도 많지만 젊었을 때 욜로를 즐긴 대가로 돈은 없는 캐릭터로 나오고요 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는데 그 왕따를 극복을 하지 않고 온라인 세계로 후퇴해버린 그래서 하루 종일 VIX고 게임하고 있는 이런 캐릭터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 메디가 가난하다 보니까 자동차세를 못내가지고 자동차 압류당해요 미국은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메디가 원래 부업으로 우버를 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황당한 구인 광고를 보게 돼요 이 어떤 부유한 부부가 자기 아들이 연애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나가가지고 술도 안 마시고 대학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를 기숙사에 보내야 되는데 아직 성인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아들이 대학에 가기 전에 강제로 연애를 시켜야겠다 공고를 내가지고 가짜 연애를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메디는 차가 급하게 필요하니까 가가지고 알바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펄스랑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제니퍼 로렌스가 깜짝 놀라요 얘가 지금 나이까지 부모님 몰래 술 한잔 해본 적 없고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모든 걸 막 무서워하는 이런 청년인데 가짜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 몰래 술도 마셔보고 싸움도 한 번 해보고 친구들하고 불협화음도 일으켜보고 자동차에 매달려가지고 질주도 해보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조금 더 완전한 인간으로 자라나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세이프티즘이 도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동 유괴에 대한 공포 때문이 크다 뉴스에서 아동들이 유괴되는 뉴스가 너무 많이 뜨면서 부모들이 애 혼자 놔두면 누가 납치해가면 어떻게 해라고 애들을 과부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여기 나와요 이제 메디가 꼬시로 가요 굉장히 섹시한 옷을 입고 이 누나의 완숙함을 보여주러 가가지고 이제 막 유혹의 제스처를 던지는데 얘가 무서워가지고 발발 떠면서 왜 이러세요 막 이래요 얘를 반강제적으로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당신 납치범이죠? 그러면서 눈에다가 그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서 오프라인 세대와 온라인 세대의 유대 우정을 통해서 펄시가 새로운 인생을 배우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컨텐츠 만들라고 하다 보면은 역사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다가 와 역사 드라마 지겨운데 웃고 지나갈 영화 없나? 하고 이 영화를 딱 지난달에 봤는데 이 영화 보다가 야 이거 라이브에서 얘기해야겠다 어떻게 조나탄 하이트 박사가 말한 책 내용이랑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냐 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북 앤 송입니다 이 불안 세대와 어울리는 곡이기도 하고요 조나탄 하이트 박사가 이 곡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 아이들이 사춘기 때 자기가 비교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사춘기의 여자 아이들이 남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면서 사회성을 길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SNS에 노출됐을 때 얼마나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는지에 대한 가사로 책에 인용을 했던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를 같이 보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작권 문제로 저희가 대형 방송국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를 틀어드리진 못하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들어보시고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2021년에 발명한 젤러시 젤러시 질투 질투라는 가사인데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은 기분이야 진짜라겐 너무 완벽한 애들만 눈에 보이거든 새하얀 이와 완벽한 몸매를 가진 애들 신경이 안 쓰인다면 좋을 텐데 Wish I didn't care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한테 신경 쓰지마 너만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I wish I didn't care 나도 얘네들한테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근데 어때요? I know their beauty is not my leg 이것도 가슴 아파요 걔네가 예쁘다 그래서 내가 뭔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것은 내 등 속에 무게처럼 느껴져 그리고 떨쳐낼 수가 없어 비교 비교는 나를 천천히 죽이고 있어 나를 알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자신이 질려버려가지고 나 말고 누구라도 누구라도 다른 누구였으면 좋겠어 다른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을 나는 맨날 보고 있어 I'm happy for them 그들이 그렇게 잘 돼서 난 좋아 but then again 근데 또 생각해보면 I'm not 나 행복하지 않아 그 핸드폰에 보면은 멋진 빈티지 옷과 베케이션 포토 어디 휴가가 있는 사진만 보여 I can't stand it 견딜 수가 없어 Oh God I sound crazy 이러죠 내가 진짜 미친 사람 같지 뭔가 미친 사람이 중얼중얼 하는 것 같지 자기도 알면서 이 얘기를 계속한다는 게 좀 비극적인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은 다 멋있지 너는 매일 밤 나가서 놀고 있지 그리고 나갈 때 너네 아빠의 멋진 차를 몰고 가지 그래 너는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살고 있어 얼굴도 예쁘지 남자친구도 예쁘지 나는 너가 너무 되고 싶어 하지만 난 너가 누군지 몰라 내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좋지 않고 내가 뭔가 더 행복하고 더 예뻐야만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미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많은 11살에서 한 14살 사이에 어린애들이에요 어 왜 이렇게 얘는 열등감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자꾸 남음이랑 비교를 하지? 이게 아니라 장동선 박사님 컨텐츠에서 배웠잖아요 편도책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애들이 SNS에 노출됐을 때 논리로는 알잖아요 걔네가 예쁘다고 해서 내가 못생겨지는 거 아니야 쟤네가 잘 됐으면 나는 걔네를 축하해줘야 돼 내 마음 왜 이래? 나 미친 것 같아 라는 걸 자기도 알면서도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처음으로 소셜미디어가 나온 게 23살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편도체가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그때는 어느 정도 내 감정을 억누를 줄 알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나갈 줄 아는 상태였는데 글쎄요 내가 12살짜리 여자아이였을 때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아 나는 내 인생 살래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상황이라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